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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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정말 멋진데 나도 황금제트렌으로 변한다면 황금특공대가 될 수 있을텐데 하하하하하 내가 황금제트렌으로 만들어줄까? 깜짝이야 허기허기 넌 나쁜 악당이잖아 악당이긴 하지만 난 카부트리 할 수 없는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을 다스리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지 진짜야? 날 황금제트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난 널 도와주려고 했는데 싫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지금 당장 날 황금제트렌으로 만들어줘 황금제트렌이 용암 속에서 만들어진거 알지? 황금색 모래를 찾아서 그곳에 움푹팬 웅덩이를 만들어 그리고 용암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거야 중요한건 아무도 안보이게 모래 속에 숨어서 기다려야해 그래? 지금 당장 황금 모래를 찾으러 가야겠어 제트렌 제트렌 허락도 없이 어디 가냐옹 고양이씨 내가 멋진 황금제트렌으로 변신해서 올게요 가지마라옹 프론 제트렌이 가출했다옹 혼자 나가는건 아주 위험한데 제트렌이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데려와야해 제트렌을 찾으러 함께 가자 나도 함께 갈게 썬더 제트렌의 위치를 추적해줘 제트렌은 지금 모래가 가득한 곳에 있는 것 같아 앗 저기는 모래놀이터야 그래? 그럼 어서 제트렌을 찾으러 출발하자 잠깐 내가 필요할 것 같아 나도 함께 갈게 화면에 고맙게 제트렌 BLUE 공간 붕 콩 여기에 제트랜이 있는 게 분명해 우리 흩어져서 찾아보자 스카이, 무슨 일이야? 제트랜을 찾으러 왔다가 다들 웅덩이에 빠지는군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어? 이게 뭐야? 에이스, 괜찮아? 댄디, 스카이, 왜 다들 여기 있는 거야? 웅덩이가 있는 줄 모르고 빠져버렸어 웅덩이가 제법 깊은데 어떡하지? 내가 있잖아, 걱정마 내가 있잖아, 걱정마 누가 여기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꼭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설마 제트랭이?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제트랭. 제트랭,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널 찾으러 왔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큰일 날 뻔했다고. 웅덩이?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큰 웅덩이를 만들어 놓으면 위험하잖아. 그게 사실은 황금 제트랭이 되기 위해서. 황금 제트랭? 허기허기가 황금 제트랭이 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 이런, 우리가 또 허기허기한테 당한 것 같군. 허기허기 말을 믿지마. 모두 거짓말이야. 우리 자동차 장난감들을 괴롭히는 앞당이라고. 저기 허기허기가 있다. 다들 준비됐지? 허기허기를 잡아라. 허기허기를 잡아라. 허기허기를 잡아라. 아버지 paradigma.